오늘은 작자 이상의 군담소설, 여성 영웅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홍계월 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쓰인 영웅소설이자 군담소설로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여성 영웅인 홍계월의 고행과 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홍계월의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이 남성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그려진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지배하에 군법을 위반하였다고 엄벌을 받는 내용이나 계월이 여성임을 알면서도 벼슬을 그만두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국난을 당했을 때, 외적이 진입하였을 때 남성보다 높은 벼슬을 주어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은 매우 획기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볼까요? 발단이에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네요. 중국 명나라 헌종시절 이부시랑을 지낸 홍무와 홍계월의 아버지, 그의 부인 양씨는 어머니, 마더, 뒤늦게 무남동리로 태어난 계월과 함께 국외촌에 살고 있었다. 평소 남자 옷 입기를 꺼리하지 않던 계월의 모습을 홍시랑 부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전란이 일어나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이산이라고 하죠. 이산. 자, 양씨는 도적에게 붙잡혀 종이 되고, 계월은 강에 버려진다. 고아가 되어버리네요. 이런 걸 우리가 기아 모티프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둡시다. 그러나 계월은 곧 무릉촌에 사는 여공에게 구출자, 조력자를 만나나요? 구출되어 그의 집에서 살게 된다. 딱 분위기 보니까 영웅소설적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계월의 아버지 홍문은 도적에게 거짓 항복한 죄로 벽파도에 귀양을 간다. 이후 어머니 양씨는 수적으로부터 도망쳐서 절에 숨어지내다가 꿈에 본 장소를 찾아가 거기서 남편 홍무를 만난다. 우연성이 나오네요. 여공의 집에서 살게 된 계월은 평국이라는 이름을 얻어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서 수확을 한다. 아, 근데 이 평국이가 여잔데 밑에 남장을 한 채 해요. 즉 무슨 소리냐면 이때도 여공 집에서 살게 된 계월이도 계월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남장을 한 상태예요. 남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공도 보국도 이 계월이,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평국이겠죠? 평국이 여성임을 몰랐다는 거죠. 남장을 한 채로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지한 평국은 서달의 난이 일자 대원수가 되어 출전, 적을 토발하는 활약을 한다. 그리고 평국은 이 전쟁터에서 우연히, 우연히 또 우연성이네요. 친부모를 만난다. 자, 위기분 볼까요? 천자는 전공을 세운 평국을 청주 후에, 그의 부친을 위국공에 봉하고 전쟁으로 몸이 사약해진 평국을 진맥을 하게 된다. 와우, 여기죠? 그래서 어이글을 보내는 과정에서 천자에게 무엇이? 여자임이 탄로난다. But, 그러나 계월의 재능을 아끼던 천자는, 하는 거 보니까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과는, 그죠? 그를 용서해주면 오히려 혼인을 주선한다. 문제는 평국은, 즉 계월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절정, 마지못해 혼인을 하여 평범한 여자로 돌아오게 된 계월은 보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지,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왜? 성격적 문제가 있잖아. 영춘이라는 보국의 애첩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 부부간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와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때, 오왕과 초왕이 군사 십만을 거느려 파죽지세로 진격해오고, 평국의 부모와 시부모는 행방이 모연해진다. 천자는 평국으로 하여금 적군을 막아내고, 평국은 천자의 목숨과 보국의 목숨을 구한다. 평국의 부친 홍문은 자신의 아내와 여공의 아내를 인도하여 피난하던 중, 우연히 황후와 태자를 만나게 된다. 이 우연히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도사를 만나 평국과 보국에게 질 봉서를 받아들고 황성에 돌아온다. 황후와 태자가 살아오자 천자는 크게 기뻐하고, 도사의 봉서를 펼쳐본 평국과 보국은 도사의 은혜를 생각하며 무수히 치아한다. 한편 천자는 홍문을 초왕으로 봉하고, 여공을 우왕으로 봉한다. 이어 평국의 첫째 아들은 오국의 태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초국의 태자가 되었으며, 그 자손은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 해피 엔딩 등등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영웅 소설이고요. 전쟁이 많이 나오죠. 군담 소설이에요. 자, 영웅적이고요. 일대기적이다. 전기적이다. 우연적이다. 우연히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 주제는 여성인 홍계월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전체 줄거리할 때 발단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박해를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영웅 소설적 구조를 봅시다. 홍계월전에 나타난 영웅 소설적 구조라고 했는데, 영웅 소설적 구조는 일단 혈동 자체가 고귀예요. 하지만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위기와 시련을 겪고요. 그 다음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물론 이 조력자가 구출자가 되기도 하고요.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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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어떤 기회를 맞아가지고,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홍계월전에서는요. 전임 이부시랑의 홍무의 딸로 태어나죠. 그런데 이 전체 줄거리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비한 꿈을 꾸고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죠? 위기와 시련 부분은 가족이 흩어지고, 아버지가 귀양가고,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조력자는 여공의 도움으로 양육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뭐합니까? 도사의 어떤 학습을 받죠?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범한 능력을 갖게 되고, 과거에 급제한 후 나라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서관, 서달의 진입으로 위기에 몰려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결국은 적을 물리치고 고귀한 지위에 오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성 영웅 소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게 조선 정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조선 후기예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 양란이에요. 그 이 양란은 참 우리 조선사 500년에서 큰 역할을 해요. 그죠? 많은 부분에서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사회제도라든가,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변화를 많이 주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신분질서가 동요되고, 그 다음에 동학이라든가 천주교 등등으로 인해서 만민평등사상 등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본건적 가치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남존엽이죠? 이 남존엽이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여성들의 불만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성 영웅 소설이 띵 하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 조선 후기의 출판, 출판이 발달해요. 즉, 무슨 소리냐면 소설과 같은 이야기책들이 많이 발달하고, 그 이야기책들의 주된 독자가 누구야? 여성들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 독자들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어떤 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주요 독자인데, 돈 덩어리인데, 돈 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는 여성 독자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거나 아니면 그네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요인이 생겨요. 즉, 남중여비 사상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내지는 많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성 영웅 소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 관점이에요.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홍계월전이라고 하는 걸 보자라고 본다면 조선시대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때문에 남성들처럼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일은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충실히 반영해왔던 기존 소설과는 달리 여성 주인공 홍계월을 남성 주인공 보국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둠으로써 당시 제약을 뛰어넘고 싶은 여성들의 소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영웅 소설이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남녀가 대등하게 영웅의 위치에 의해서 활약하는 영웅 소설은 여자 주인공이 남장을 하여 남성적인 어떤 권능이라든가 지휘라든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을 보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반면에 홍계월전에 나타나는 개월은 결혼 후에도 가정에 복귀하지 않고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벗어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이전의 작품들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작가 내지는 작가층은 개월을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여성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사회상이라고 했는데 그 변화된 사회상이 어느 장면에서 어떤 인물에 의해서 인식되고 구현되고 있는가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성으로서는 세 부류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여공. 여공은 시아버지죠. 개월이 자신의 아들이 보급과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네가 졌어. 네가 참어. 라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황제, 천자와 조정, 신하들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본다면 개월이 여성임을 알면서도 벗어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오히려 남편이 보급보다 높은 벗어를 주어서 이끌고 가게 해줍니다.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럼 반면 보급, 남편은 초반에는 남성 중심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인정하죠. 안 돼. 안 돼. 저건 넘사벽이야. 하고 인정을 해버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장 모티프가 나타난다. 남장 모티프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모습을 하는 것.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남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여자가 남자처럼 변장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여성 주인공이 어쩔 수 없는,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남자 옷을 입고 남성처럼 활동하는 드라마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남장 모티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는 주변 인물들 또한 그를 남성으로 인식하고 여성 인물 또한 남성으로 해서 행동을 합니다. 자, 이러한 남장은 크게 변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을 바꾸는 거잖아요. 물론 내재적인 속성까지 바꿀 수는 없겠지만 겉을 바꾸므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변신이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어떤 모습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으로 이것은 평범한 변화가 아닌 특별한 변화 또는 비정상적인 변화로 현실적 삶, 즉 여성으로서의 삶을 초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여성 주인공들이 변신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발현시킬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 즉 물리적 실현을 극복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남성으로서 변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기시되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여성적인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홍계월전에서는 이 남장 모티프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거는 봐야겠죠. 자 왜 개월이가 남장을 시작했지? 붙어봐야겠네요. 자 홍계월전에 나타나는 남장의 표면적 동기 아 그러고 보니까 이 표면적 동기와 이면적 동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월의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남자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싶었어요. 아들을 낳고 싶었어. 근데 이게 딸이네. 무남동려가 됐네. 아 딸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딸이 능력이 애가 어릴 때부터 싹수가 아주 그냥 파릇파릇해. 막 능력이 쭉쭉 빵빵 쭉쭉쭉쭉 뿜뿜이야 그냥. 자 그래서 점을 쳤네. 점을 쳤더니 와우. 점괘가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순탄하지 않은 점괘야. 그래서 안되겠다. 너는 남성 남장을 하고 살아라. 라고 아예 어릴 때부터 남장을 시켜버립니다. 개월이 점점 자라미 얼굴이 화려하고 또한 영민한지라. 그래서 각도라 하는 살림을 청하여 개월의 상을 보이니 5세의 부모를 이별하고 18세의 부모를 다시 만나고 공우장록을 누린대. 공우장록이라는 건 벼슬을 누린다는 거야. 벼슬을 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받고 산다는 거야. 뭐 이거 여성이 아닌데. 그래서 아니 되겠다. 개월을 남복을 입혀 초당에 두고 그를 가르쳤다. 즉 개월의 부모는 개월이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홀로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 입신양명의 삶을 살 것이라는 박도사의 예언을 듣게 되죠. 그리고 개월의 부모는 자신이 딸에게 닥칠 시련을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그래서 개월에게 남복 즉 남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개월이 남장을 하게 된 동기는 결국 자의가 아니라 타의죠. 그러면 타의로만 이루어졌을까? 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달라요. 즉 남장이 부모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남장을 했다는 사실을 들켰어. 그래서 여성 힘이 밝혀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개월은 뭐라고 하냐면요. 소녀의 마음은 평생 홀로 들그면서 부모 슬아에 있다가 죽은 후에 다시 남자가 되어 공자 맹자의 행실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는 거죠.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불만이 암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남자가 못된 것을 한수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찌 본다면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남장을 했지만 이거는 개월의 선택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뭐야? 자아실현의 욕구가 남장의 이면적 동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후 남장을 갖추고 전장에 나가 남편을 부리거나 욕을 보임으로써 남주인공의 굴복을 이끌고 그리고 다시 남성의 신분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다가 여성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남편의 권위주의에 대한 대항이며 그 다음에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대결의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홍개월전에 나타나는 남장은 표면적인 의미는 부모의 선택, 탈의에 의한 거지만 이면적인 의미는 자아실현, 자아완성이라고 하는 개월의 어떤 선택, 자아이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홍개월전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